한길사가 인문고전 대표 출판사 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치인 관련 책을 출판 을 하셨잖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의 시간.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인문정신을 담고 있지 않으면 책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책의 생명을 의미하거든 좀 오래 간다든지. 그런데 조국의 시간 은 굉장히 인문적인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짧은 시일 동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 일되면 조국 교수가 당하는 고통 그리고 우리 사회가 뒤집이 쉬우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무슨 정치 그분이 정치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치가가 현재 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체적인 고민이고 이것을 좀 더 예를 들면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기록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국 교수를 제가 처음 몰랐어요. 간접적으로 알고 있겠죠. 개인적으로 아시는 사이라서 책을 내신 게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 출판 제안도 먼저 하셨다고 보면서. 그래서 이건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조국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지금 가해하고 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록 을 합시다.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마침 이제 조 장관도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이걸 기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대표님께서 출판을 기획하셨던 의도는 이 사건을 기록해야 한다. 기록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걸 조국 그 개인 일가에게 다 뒤집어 씌울 수가 없다. 이거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조국의 시간을 보면 어떤 언론이 어떻게 보도 했다는 게 다 나와요. 왜곡해서 보도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 책이 물론 이제 엄청난 반응이 왔는데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일을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건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회가 이걸 요구하고 있었구나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 책을 조국의 시간을 딱 내고 나서 조국과 우리하고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어떤 생각을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 그러니까 책이 발리는 거죠. 이사장님께서는 이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을 듣고서 어떠셨어요 .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조국 교수가 저한테 책이 나오자마자 인쇄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한 권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한 두어 군데 나오고 하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서 표시를 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받아보면서 첫 번째는 이 책이라도 썼으니 살지. 그렇죠. 이 출판 산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자기 육성을 실어서 시민들과 책을 통해서 곧바로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책이 굉장히 오래된 미디어지만 책은 몇 천 년 된 올드 미디어인데 여전히 지금도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 책이라는 게. 그래서 진짜 억울한 사람은 이거라도 있으니 내 얘기를 남에게 할 수 있는 거지. 이 길조차 없다면 어떻게 살지 그런 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보통 시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초기에는 검찰발 기사였고 그다음에 그 검찰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언론인들이 쏟아낸 비평이었고 그다음에 정치적 반대 세력 쪽에서 쏟아낸 저주어 연어들 이게 이제 세상을 거의 처음에 몇 달 동안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선이 형성이 되고 서초동 집회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다수간의 이제 다른 목소리들이 좀 들리기 시작했지만 본인의 목소리는 전해질 기회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고 여기서 우리가 사실로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그렇게 음습한 통로를 통해서 검찰에서 나간 정보를 토대로 쏟아낸 그런 저주의 언어들과 함께 본인의 육성도 한번 들어보는 게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독자들도 이 책을 구입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인에 다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히 본인의 목소리를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정보에 대한 욕구.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해도 미디어를 통해서 비치는 모습만으로도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울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내는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것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책을 쓰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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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